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원대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아이퓨얼에 출력되고 있는 카메라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테두리가 생기는 비디오 월 테두리 애니메이션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세팅은 CMS에서 해주시면 되고요. 저는 오늘 불꽃 감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비디오 월 테두리가 생기는 기능을 세팅하려고 합니다. 실시간 불꽃 감지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라이브 화면이고요. 먼저 F5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화제 감지 라이브 화면을 월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도구 설정 비디오 월 비디오 월 테두리 애니메이션 IP 월 선택해 주시고요. 확인 눌러주시고 이벤트 서버는 화제 감지가 발생하고 있는 MVR 그리고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은 빨간색 두께는 한 10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 작업의 이름은 불꽃 감지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MVR 선택해 주시고요. 이벤트는 이제 불꽃 불꽃 선택해 주시고 카메라도 모든 카메라 그리고 아까 제가 세팅한 비디오 월 테두리 애니메이션 추가해 주시면 세팅은 마무리가 됩니다. 엠스톤 IP 월 화면입니다. 이런 식으로 불꽃 감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테두리 알람을 주는 기능입니다. 여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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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